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.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? 죄송합니다. 반성하겠습니다.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입례려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?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?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?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입례려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?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?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?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? 죄송합니다. 반성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?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?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